KT가 풀린다 KT가 풀린다 KT가 풀린다 KT가 풀린다 KT의 풀린다 자 KT가 품으로 화단지어 퍼프는 상단 CJ입니다. 일단 CJ가 오늘 쿱스 2단에 쿱프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KT가 좀 경계하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일단 준비한 것은 이것이었고요. 자! 걸어보는 대로! 뒷쪽에서 일단 플래킹! 아! 아! 인색의 펌을! 미쳐있는 펌으로! 잡아 걸었고! 잡을 생각도 없죠! 잡을 생각도 없죠! 아! 양쪽 포위공격! 네영은 안 되는게 중요해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그러나! 방금 못 잡아서 하카오 물렸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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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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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를 위하여 한 명 세고! 플래치 프리드리인데! 자! 밀로스! 밀로스 시켰어요! 밀로스 심했어! 바운스! 스토로스! 이달이가 지금 상황에서! 네! 자! 한번 카카오가 이동하는 거를 궁극에 써서 한번 날이 올 때가 기다렸는데요! 네! 일단 여기 뒤에 서자 멈축하고 보자! 룰더! 자! 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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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커버플레이! 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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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덤! 룰덤! 이달이가 잡았고요! 자! 보구!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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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내 프리드리인데! 예전 밭에 빠져나갑니다! 예전 밭에 빠져나갑니다! 예전 밭에 빠져나갑니다! 예전 밭에 빠져나갑니다! 고구모가 프리드리! 고구모가 프리드리에요! 고구모가 넘으세요! 아! 봅니다! 암후보가 뒤 있어도!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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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이!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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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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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전면에 왔어요! 어떻게spec이 룰더! 보니깍! 구경! 바운스! 사용해보자! 바운스! 일단 구경! 탈출하자! 이다! 미이voc! 고 ah! 가슴트핀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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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지리 선수기 한 입 아리뚔 이의 선수기 우려 윈 트위치가 테이플케일 트위치에요! 여기서 트위치의 무력을 봐봐! 아 붙었어요! 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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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경기는 약간 분명 분명 분리하게 시작을 했는데 테이플케일이 역전을 해내네요! 야, 트위치! 이제 경기 내다 말합니다. 와, 또 줄치까지 역전으로! 이게 일단 다리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후방에서 딜러는 원딜이고 원딜은 어느 원딜이나 다 중요합니다. 디테이프케일 트위치 슈아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